이게 지난 6월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당내 경선입니다. 이준석이 올랐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중에서 가장 조작이 시킨 것은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입니다. 수천명 수만명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RS 투표 그룹하고 모바일 투표 그룹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상당히. 마치 여러분들 3구 대선이나 4.15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국민의당에 속하는 책임당원 가운데서 모바일 투표에 투표를 한 그룹하고 그다음에 ARS에 투표를 한 그룹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차이가 1에서 3% 정도의 표본오차 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후보입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마이너스 2.6%입니다. 1에서 3%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습니까? 조경태 후보가 어떻습니까? 모바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ARS를 얻은 득표율이 플러스 0.39%입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문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의 그룹이 1.73%를 던졌는데 ARS의 여러분들 투표 ARS를 이용해서 투표하신 분이 얼마를 던졌습니까? 1.90%입니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0.17입니다. 여기 이 세 개의 여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표본오차 1에서 3% 이내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아마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표본오차 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큰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큰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에 누군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RS 투표의 28.70%를 이준석이 얻었는데 모바일 투표에서 얼마 얻었습니까? 39.62% 얻은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10.92%입니다. 이런 것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투표는 사전 투표고 ARS는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투표에 상당한 정도의 조작이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밑에는 다 표본오차 범위인데 위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ARS의 47.18%는 나경훈 후보가 얻었는데 모바일 투표에서는 39.36%로 현저하게 낮은 그런 득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합리적으로 뭘로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까 그냥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는 그냥 조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바일 투표는 그냥 사전 투표로 생각하시면 되고 ARS 투표는 마치 당일 투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마이너스 7.82%가 나고 이준석은 플러스 10.92%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정당은 선거관리비위원회에 선거를 다 맡긴 겁니다. 그거 자체부터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절반 정도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조작이고 그냥 뭡니까 그냥 작전이고 그냥 뭡니까 그냥 난장판인 겁니다. 이처럼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숫자처럼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ARS 투표율에서 28.70% 얻었는데 이준석이 갑자기 모바일 투표에서 10.92%는 더 얻을 수 있냐 나경훈은 ARS에서 여러분 득표율이 47.18%인데 여러분들 그냥 모바일 투표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마이너스 7.82% 나오면서 위에 빨간색은 밑에 푸른색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선거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식자청들이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러니 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을 다물지는 5월 10일 이후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게 아주 낙관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정직한 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공정하게 우리가 정립을 못하면 나라가 그냥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요.